안녕하세요 아 네 2, 2, 1 오늘 휴가 좀 많이 나죠 휴가 많이 나요 괜찮은데? 어? 괜찮으세요 뭐 할까요? 네? 뭐 할까요? 결롯한테 꾸짖음 한번 해주세요 말하면 등읍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자꾸 안 해요 미안 네 2년 만에 작품 했는데 또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또 굉장히 큰 힘과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 드라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어쨌든 뭔가를 하면 항상 없는 게 있고 믿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작품 혹은 여러분을 만날 기회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삼계탕 모울러 마침부터 구입했어요 오픈 여러분 샤워하셨어요? 예 아니고요 오늘 한 번 뵙었어요 한 번 뵙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